요건 가을 겨울에 사용할 시에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엄청 진해 나 제가 최근에 좀 꽂힌 드라마가 괜찮네 지금 씻고 왔고 바로 기초부터 들어갈게요 요건 어성초 미스트에요 제가 어성초 스킨을 한 통을 다 써서 요즘엔 이걸 쓰고 있는데 이거는 크기가 더 작아져갖고 휴대하기가 더 편해요 어제 압출을 좀 하고 잤더니 울긋불긋한게 좀 남아있어서 진정효과 있는 어성초를 썼고 다음은 정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저의 애정템 레드세럼을 쓰겠습니다 거의 지금 4-5통 넘게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오랫동안 이걸 계속 쓰는 이유는 아마 사용하고 났을 때 효과가 정말 크게 봐서인 것 같아요 제가 올해 봄부터 정말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피부 측정을 해봤을 때 석건조도 엄청 많이 줄었고 전체적인 수분도가 확실히 올라서 딱 피부결도 되게 좋아보이고 그때도 되게 구독자 여러분들이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확실히 레드세럼 쓰고 나서 피부가 더 환해보이고 결도 좋아보이고 그런 반응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 믿고 구매해주신 분들이 보내주신 후기도 정말 짱짱했어요 다 진짜 피부 엄청 많이 좋아졌다 인생 세럼에도 약간 요런 내용 이건 요렇게 수분감이 엄청 많은 제형이에요 그리고 발랐을 때 끈잡음 없이 바로 흡수되는 산뜻한 제형이어서 바르고 나면 피부가 정말 많이 촉촉해져요 그리고 부들부들한 마무리감도 있습니다 이게 다 흡수시키고 난 건데 확실히 광 표현이 생기죠 속광이 좀 올라와요 저는 민감성 피부이기 때문에 피부 컨디션이 정말 많이 변해요 아시죠 제가 다른 제품들 테스트하느라고 이 레드세럼 사용 못할 때는 피부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아지면서 트러블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또 이제 가을 넘어가면서 또 귀신같이 알고 피부가 이렇게 컨디션이 좀 낮아져서 트러블들도 좀 생기고 겨울이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봄이랑 여름동안 정말 잘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도 피부 건강을 좀 잘 챙겨줄 것 같아서 다시 꺼내갖고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자신 있게 추천하는 라인이에요 요거 레드세럼 이거는 마몽드 무궁화 크림이랑 되게 궁합이 엄청 잘 맞는데 제가 여름에는 라이트 제형 쓰다가 가을 겨울쯤에는 모이스처 인텐스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더 보습감이 더 많이 들어있어서 가을 겨울에는 그걸 써요 저는 이제 다음 크림으로는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 이니스프리 더 나프블러 크림티 프로바이오틱스 크림을 쓸게요 제가 유산균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아침마다 프리바이오틱스를 먹는데 이렇게 이름이 프로바이오틱스여가지고 좀 끌렸어요 주로 저는 아침에 메이크업 전에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유수분 밸런스가 적당히 많은 제품이어서 좀 건성 피부분들이 사용하시면은 가을에 좀 틈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메이크업 다 하고 오늘 학교를 갑니다 제가 이제 종강을 하려면 109일이 남았다고 해요 또 생각해보니까 109일이면 얼마 안 남은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다니면 109일이 되게 길어버리죠? 남자친구 사귀고 이러면 100일 좀 금방 가잖아요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109일 버텨보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손 닦고 왔고 요즘 오렌지에서 그렇게 이쁘다고 소문한 비비링 브라운 컬러를 착용하고 메이크업 들어갈게요 아이돌렌즈가 되게 컬러감이나 그런 디자인이 예뻐서 인기가 많았는데 오렌지에서 저렴하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디자인이라고 요즘에 되게 인기가 많아 보이더라고요 오늘 이제 베이스에 들어갈 건데 귀신같이 알고 피부가 트러블이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한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하필 또 개강 딱 맞춰가고 이렇게 일어난다? 제가 저번주까지만 해도 피부가 괜찮았거든요 또 제가 그날이랑 겹쳐서 얘가 더 힘을 내갖고 많이 뱉어냈나 봐요 일단 커버랑 오늘은 좀 건강해 보이는 피부 표현 정도로 가려고 해요 오늘 같은 날은 매트하게 하면은 이 트러블들이 좀 올라와 있는 게 더 부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주 찰떡인 베이스를 가져왔어요 일단 이거 로레알 모어덴 컨실러를 꺼냈습니다 약간 옐로우 베이스가 섞여 있어서 트러블들, 붉은 트러블들 커버하기 괜찮고 커버력이 좀 많이 좋아요 얼마 전에 꿀조합으로 제가 스토리 올렸었는데 지문이 또 이 컨실러에 좀 많이 없더라고요 커버력이 좋습니다 붉은기 커버에 괜찮아요 살짝씩만 두드려서 경계에 좀 사라질 정도로 근데 이게 커버력이 좋았고 소량으로도 넓은 반경으로 펴져요 그러니까 꼭 양 조절 해가시면서 바르시길 추천합니다 망했어 피부가 이 친구도 얼마 전에 갑자기 이제 방학 동안엔 괜찮다가 개강 되니까 뒤집어졌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쩌면 그렇게 피부들이 중요한 날마다 뒤집어진지 모르겠어요 꼭 저는 꼭 광고 촬영 같은 게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하러 가면은 꼭 그날 뒤집어져요 그래서 가서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거의 다 다른 모델분들도 평소에 괜찮다가 꼭 촬영란만 뒤집어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컨실러로 필요한 부분들만 커버를 해줬어요 아까보다 붉은기들이 진짜 많이 가라앉았죠 그리고 오늘의 비장의 무기는 바로 이거 메이크업포에이버의 리부트 파운데이션 소생파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요번에 새로 나왔어요 제가 예전에 선물을 받아서 출시 전까지 오랫동안 테스트를 해봤는데 파데가요 정말 얇게 발리고 일단 피부가 되게 건강하게 표현이 되는 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피부가 되게 쫀쫀해 보이는 피부 표현이 되는데 커버력도 좋아요 그리고 지속력이 진짜 괜찮아가지고 어? 이거 좀 출시되면 인기 되게 많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같이 보내주신 리부트 브러쉬인데 제가 브러쉬로 파운데이션 진짜 잘 안 바르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약간 브러쉬로 바르면 약간 그런 요철들이 부각이 많이 돼서 브러쉬는 좀 사용을 안 하고 각질 부각도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사용을 안 하는 편이었는데 이거 브러쉬는요 이렇게 막 해도 아프지도 않고 확대를 해야겠다 결 표현이 거의 안 남아요 그래서 뭐 스펀지로 두 번 안 두드려도 될 정도로 브러쉬가 정말 잘 나왔더라고요 되게 꿀조합이에요 이거 그냥 이렇게 문지르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두들기면서 피부 표현 해주셔도 좀 촘촘하게 더 메꿔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파데가 피부 표현 진짜 예쁘게 나오잖아요 이건 리부트 파운데이션이라서 피부 컨디션 안 좋을 때 좀 더 피부 그런 소생을 해줘서 더 좋게 보이는 파데이기는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피부 좋을 때 사용하면은 더 업되는 그런 제품이기도 해요 엄청 예뻐 보여요 피부 좋을 때 사용하면은 제가 원래 이렇게 브러쉬로 막 이렇게 엉망진창 바르는 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도 벗겨짐이라든지 긁힘이 거의 안 남는 편이어서 제가 이렇게 편하게 긁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겨울에 사용하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엄청 촉촉하고 지속력도 괜찮고 끈적거리는 것도 아니어서 추천 추천 그리고 지방시 파우더로 오늘 볼 쪽에는 유분은 제거 안 할 거예요 이거 제거하면은 요철 너무 튈 것 같아서 빵시 파우더는 이렇게 퍼프에 이렇게 문양 남는 게 너무 예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코 옆 부분 이쪽이랑 눈두덩이도 살짝 이마 헤어라인이랑 이쪽 턱에 그리고 바로 눈썹 들어갈게요 바비브라운 마호가니 컬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네피트 브로우랑 클리오 브로우가 진짜 잘 그려져서 제가 엄청 많이 추천을 했는데 이 새로 나은 바비브라운 브로우도 진짜 자연스럽게 그려져서 추천드릴만 해요 눈썹은 이렇게 제 눈썹에 맞춰서 그리고 빈 부분만 좀 채워주고 눈썹 산부분 약간 엣지 만들어주는 정도로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려구 아이섀도 들어갈 건데 어제 제가 명동 가가지고 에뛰드 신상 섀도우들을 구매를 해왔어요 전색상 구매하려고 했는데 발색을 하다보니까 다 은근히 있는 것 같은 색이고 좀 핑크 계열로 메이크업할 수 있는 느낌으로 가져왔어요 와 뭐부터 발색해야 되지? 지금 컬러가 다 너무 진해 일단은 제가 이것부터 한번 발색을 해볼게요 이거는 브릭 베이플입니다 매장에서 색조 테스트할 때마다 가장 아쉬운 거는 컬러감들이 조명 때문에 원래 컬러 느낌이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 붉은기에 골드 펄이 좀 섞여있는 그런 느낌의 섀도우예요 좀 잘 펴버리지 않으면 너무 붉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표현을 잘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손에 덜어서 발색을 하고 오! 엄청 진해 하! 미쳤는데? 이거를 최대한 여기 지금 놀라지 마세요 어차피 밝은 컬러로 블렌딩 할 거니까 지금 단계에서 안 놀래도 돼요 이 여기서 딱 쌍꺼풀 라인 넘어가는 부분 있죠? 이쪽에서 블렌딩을 열심히 해둬서 좀 컬러를 연하게 빼는 거예요 찡한 컬러는 정말 오랜만이라서 하여튼 발색했을 때는 아! 어제 막 다 뭔가 주황주황해 보이는 것 같아서 원래는 한 개만 컬러를 구매하려고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계산때는 좀 형광등이 더 진하잖아요 거기서 손목 발색한 걸 보니까 생각보다 그런 뭐야 주황끼가 없길래 두 개를 더 구매해 놨어요 되게 더 예뻐 보이는 조명이어서 그렇게 해놨나? 남은 양으로 언더 삼각존도 살짝 발색을 해볼게요 남은 양으로 정말 살살하는 거기 때문에 언더에서는 그냥 기본 약간 붉은 음영 컬러? 이런 정도 느낌이 나요 이제 이거를 좀 중화해 줄 컬러는 바로 이 바스락바스락 컬러입니다 이걸 좀 넓게 펴 발라서 음영감을 좀 만들어주고 색깔을 중화시킬 예정이에요 약간 이 느낌? 뭔가 어두운 살구색 컬러 느낌이에요 그래서 음영넓게 괜찮을 것 같아서 골라왔어요 이거를 쌍꺼풀 중간 라인에 덜어서 브릭 메이플의 경계를 좀 풀어주고요 브러쉬에 묻어난 애들을 손에 좀 더운 다음에 거의 아무것도 묻지 않은 그런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블렌딩을 해줍니다 그러면 컬러감이 아까보다 훨씬 더 연해지고 그라데이션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가을밤 산책 컬러예요 정말 딥한 약간 버건디 브라운 느낌이 있죠 얘를 이제 꼬리 부분에 음영을 넣을 건데 삿죽 컬러가 좀 살짝 들어간 어두운 컬러예요 얘도 발색이 정말 진하기 때문에 손등이 어느 정도 덜어내고 눈꼬리 부분에 음영에 살짝만 넣어서 발색을 해줄게요 그리고 언더도 살짝 이어질 수 있게 삼각존 그리고 뷰러를 찝어줍니다 제가 저번에 못 보여드린 바로 피카소 뷰러예요 제가 최근에 좀 꽂힌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넷플릭스 깔고 나서는 한국 드라마 거의 안 보고 있었는데 그 멜로가 체질이라는 건데 그 티비엔에서 하고 있고 천우희님이랑 안재홍님 주연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연인 것 같긴 하지만 되게 각각 그 안에 있는 인물들만의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되게 자연스럽고 그런 딥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바뀐 부분도 있고 되게 현실적이에요 특히 천우희님 연기가 저게 연기인가 현실인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리얼하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일상 얘기도 되게 많고 인생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가끔은 진짜 좀 마음 아프다 싶은 장면들도 많이 나와서 진짜 꼭 추천을 하고 싶었어요 뷰러를 다 했고 마스카라는 더 페이스샵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얇은 소리 좀 좋고 계속 사용해보고 있지만 떡이 앉아요 괜찮습니다 이걸로 일단 먼저 얇게 발라놓을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마스카라 좀 고정될 동안에 다른 거를 해볼게요 그루프를 또 잠깐 말아둘게요 금방 풀거야 머스탭은 쉐딩을 이용해서 윤곽을 살려줄게요 먼저 코와 눈 사이에 있는 콧대부터 잡아줍니다 눈두덩이에서부터 해서 자연스럽게 콧대 쪽으로 연결이 되면 쉽게 쉐딩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콧대를 좀 얇게 만들어줄게요 저 최근에 이 코가 비데치는 게 너무 신경이 많이 써가지고 겨울에 코끝 교정을 좀 할까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병원도 알아보고 있는데 뭐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이 겁나면 여기 코끝에도 좀 둥글둥글하게 한번 해주고요 얼굴 전체 쉐입도 한번 잡아 놓을게요 여기 와 피부가 근데 정말 급격히 안 좋아졌네요 또 언제 복귀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둘투둘하게 조그만 게 많이 올라왔어 마스카라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됐기 때문에 아이라인을 그릴게요 멋지의 스칼렛 컬러예요 이렇게 꼬리 쪽에 내리고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앞 뒤쪽만 아이라인으로 살짝 못 닿은 음영을 그려주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눈 앞머리 부분도 마스카라를 마저 해서 컬링을 더 해줄게요 마지막으로 글리터는 이니스프리 휠라 에디션 별총총 햇빛 글리터로 언더에 조금 글리터를 큰 거를 넣어주려고 해요 약간 이런 느낌? 립색을 죽여줍니다 제가 메이크업 전에 항상 바르는 요거 틴트 립밤은 챕스틱이에요 로즈 페탈 컬러 이게 진짜 자연스러운 혈색을 좀 올려주는 컬러여서 립밤도 되게 촉촉하거든요 메이크업 전에 발라두면 다른 틴트 올렸을 때도 조금 더 붉은기가 올라오기도 하고 립 상태도 건강해져서 많이 바릅니다 저는 롬앤 이거 핑크 폴드를 먼저 베이스로 깔게요 쿨톤 분들이랑 봄 웜톤 분들이 사용했을 때 가장 예쁜 화사한 분홍 컬러의 립이에요 지금 저는 소량으로 바르고 있는데 단독으로 여러 번 덧발라서 사용해도 더 예쁜 꽃분홍 컬러가 올라올 거예요 저는 한 이 정도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줬어요 저는 여기 위에다가 입생로랑 워터틴트 613호를 좀 더할게요 플럼 빛이 어느 정도 보이면서도 되게 어두운 레드 컬러도 좀 보이고 전 개인적으로 입생로랑에서 이번 워터틴트가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질감의 틴트예요 묽으면서도 그냥 막 스며드는 게 아니라 약간 어느 정도 광택이 좀 돌고 시원한 그런 느낌의 틴트라서 제 취향이에요 블러셔는 라카로 준비를 했는데 블리크랑 오스터예요 오스터부터 올릴게요 이게 좀 더 진해서 얘를 먼저 발색을 하고 너무 진하다 싶으면은 블리크로 그라데이션 하면 되니까 오스터가 아니라 오티스라고 하게 되네요 이거 넷플릭스의 부작용인 것 같아 일단 여기 볼 중앙 쪽에 발색을 동그랗게 해주고 음 괜찮네 이것도 그리고 이제 블리크를 브러쉬에 넓게 넓게 발색을 해놓고 뒤쪽으로 넘어가도록 아까 좀 앞쪽에 발색을 했으니까 이 꼴리지오니 브러쉬는 부드럽고 발색이 되게 잘 되는데 아쉬운 거는 전체적으로 털 빠짐이 좀 있어요 이제 뭐 짧은 모의 브러쉬들은 털 빠짐이 거의 없겠지만 당연히 이렇게 브러쉬라든지 쉐딩 좀 긴 브러쉬들은 털 빠짐이 있어가지고 한번 좀 털갈이를 해줘야 돼요 빗던지 간에 해줘야지 사용하기 괜찮지 안 그러면 좀 빠져요 오랜만에 가는 거여가지고 좀 일찍 준비를 해봤는데 시간이 넉넉해서 저는 이제 버블틸 사갖고 가려고 합니다 학교 진짜 오랜만에 가는데 너무 가기 싫다 사실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약간 이러고 바로 편집하고 자야될 것 같은 느낌인데 학교를 간다니 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들 새학기가 시작이 되셨을텐데 이번 새학기도 저랑 다들 전복합시다 그럼 오늘도 저랑 같이 준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안녕